안녕하세요. 한국어 지킴이 헬로이피일스입니다. 오늘은 한국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본론만 이야기하세요.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사항이 요점입니다. 어떤 대상이나 현상 등에 대해 나름대로 판단하여 가지는 생각이 의견입니다. 말이나 글에서 주장이 들어있는 중심부분이 본론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요점만 나래. 왜 그럴까? 요점만 얘기해. 네. 본론만 말씀해 주실래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의 문법은 만을 공부하겠습니다. 지수씨는 바지만 입어요. 그 식당은 월요일만 쉬어요. 우리 아이는 하루 종일 게임만 해요. 오늘 학교에 민수씨만 왔어요. 민수씨는 야채를 안 먹어요. 고기만 먹어요. 5분만 기다려주세요. 새벽 6시 출발 비행기만 있습니다. 새벽 6시 출발 비행기만에서 만은 only의 미닝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6시 출발 비행기만은 early in the morning, 6 o'clock departure, flight only예요. 뭐뭐만은 명사 뒤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만을 사용해서 please answer the question. 이번 주 토요일에 부산에 가려고 해요. 기차를 예약할 수 있어요? 손님, 이번 주 토요일은 아침 10시 출발 기차만 있습니다. 경주에 가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강원도만 가봤어요. 필리핀에 여행 가려고 해요. 비자가 필요해요? 아니요. 여권만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중국어를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저는 한국어만 할 수 있어요. 새벽 6시 출발 비행기만 있습니다.